김규범의 서비스 김규범 강타 김규범이었습니다 날카로운 공 강준의 맨손 서비스 비껴나갑니다 리시브 특점 김규범 가나나 플립 3구 김규범 4구 4구 쫓아갑니다만 센스였습니다 3구 5구 김규범 바깥쪽 그리고 서비스 김규범 강지훈 김양현의 공이 뻗어 한은호 리시브 강지훈 4구 4구 김양현 백핸들 돌려세우는 강 김양현의 리시브 짧게 강준이 받았고 2구 1게임을 앞서는 영도구청 어 선제를 잡아야 됩니다 바나나 플립 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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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게임 출발 3구 김양현 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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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ould 5 4구 Kel 3구 5 k 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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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れた 편하게 하는 마음일거에요. 2점을 다 가져갔습니다. 살금살금 잘 봤어요. 고아앤드플릭 그리고 3홀 공격자세 서비스 김양현 리시버 김비범 강지헌 잘 못하네요. 하나 강지훈 그리고 발을 쭉 뻗어봤습니다. 한은호의 서비스 강지훈 내줬구요 공격자세 취하는 김양현이 강지훈의 서비스 백핸드 뿌리치는 김양현 참고 블랙을 할수도 있습니다 블랙으로 줍니다 백핸드 강지훈 복식 첫승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강지훈 마무리 위닝샷에 한글자막 by 한효정